자 우리 오늘 제목은요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성경에는 많은 피제사가 등장합니다 레위기서에 피제사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던 다섯 권 책이 죄와 피제사와 제사장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설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피제사를 수행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죄가 처음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간 겁니다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간 거 이게 범죄라고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죄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곳을 마귀가 장악하고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망이 장악을 한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21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그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아기를 낳았더니 물 밖에서 아기를 낳게 됐고 그 새끼들이 물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물론 물 밖에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 살 수는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은 아담 하하가 아기를 낳아서 또다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 이 저주받은 영적인 상태를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있는 이 근본적인 죄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종교를 가지면 되고 선행과 공덕을 쌓으면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원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내가 주인되는 생각 내면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말을 했지만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도를 묵상하고 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 그거를 안빈 낙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한 겁니다 글을 읽고 시를 쓰고 풍류를 즐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 아이디 그 인터넷 들어가면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빈 낙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동경하는 거죠 그런 삶을 가난하지만 유유자적하며 뭔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동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자체도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유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한 어떤 그런 어떤 도구들을 선택한 거죠 결국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이 모든 인간이 자기를 위한 선택들을 행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공덕이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심청전 같은 거 보면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 물에 빠져서 죽잖아요 여러분 심청이 물에 빠져 죽은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부 보상받잖아요 살아나서 결국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다 보상받는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화 또 우리가 즐기는 모든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선한 도구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요 인간은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위한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 속에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되니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또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사는 한 절대 이 세 가지의 근본 고리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출생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 사는 거 근본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이 해결 못하는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그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은 이후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심판입니다 게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판과 형벌로 인한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그 죄 지은 인간을 마귀가 주관하는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살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지금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어내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을 진행을 시키신 겁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창세기 3장에서 죄인이 되는 즉시로 하나님이 인간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신 겁니다 그게 뭐냐?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인간 구원 계획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없는 자를 무조건 그냥 죄 없다고 용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죄는 죄고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 지은 이유를 우리를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을 아무 이유 없이 너 죄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이 구원을 위한 계획은 죄 없는 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자의 죽음이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됐던 거죠 그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 죽었다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 있는 다른 죄인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상길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 우리 집사님이 조금 이상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죄를 위해 내가 죽어주겠다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집사님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죽는다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죽음은 자기의 죄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는 죄를 해결할 그 뭐죠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게 구원을 위한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는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전부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요 짐승을 죽임으로 해서 죄를 해결하는 일시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했던 겁니다 인간은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죄 있는 인간을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구약에서는 선택하고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제사가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요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만 인간 죄는 해결되는데 이 땅에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대신 짐승 잡겠다 짐승을 죽이겠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일시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일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죄 없는 자의 피가 뿌려지면 죄 있는 자에게 죄 없는 생명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구약의 희생제사의 의미죠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있는데 또 뭐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흠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왕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 흠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입니다 래위기 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장 중에서는요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제사장이 많잖아요 래위족 속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는데 그 뽑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에 자신을 위한 그리고 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지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직분이고요 또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잖아요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세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제사장을 세워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율법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들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뭐죠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한계가 뭐냐 하면 23절 24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죠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술을 다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면 인간 죄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많이 두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론의 후손 그리고 레위족속 중에 아론의 후손 중에서 많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왜 이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말라기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굉장한 타락을 합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1장 7절부터 구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는요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고요 말라기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희생 재물을 바치는데 흠 없는 희생 제사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먼 짐승을 희생으로 바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표시도 안 나니까 비싼 거 드리지 말고 싼 거 드리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재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짐승 제사에 흠 없는 짐승이 필요한 이유는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흠 없는 자가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짐승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생각에서는 흠 없는 제사를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까울까요? 왜 아까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죽여야 되잖아요 목 잘라야 되고 배 갈라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데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흠 없는 짐승보다 흠 있는 짐승이 싼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버려버리고 그냥 눈앞에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악하죠 그 당시 말라기 시대에 사실은 제사장들의 타락상이거든요 말라기 때만 그랬습니까? 이사회 시대에 보면 우시아 왕 때 이럴 때 보면 얼마나 타락이 많았습니까? 이게 인간 제사장이 행한 모습입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걸 이룰 자가, 그걸 완성할 자가 없다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짐승 제사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제사를 통해 죄 문제 해결할 제사장도 부족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완전히 해결될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사장을 주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경혈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땅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유익한 법을 줄지라도 그것을 완성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우경에서 하는 말은 참된 제사장이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을 인간 중에서 뽑힌 제사장들을 가지고는요 절대 인간 죄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리소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제사장이 없었는데 신약에서는 한 분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동정류의 몸에 태어났잖아요 그 말은 죄인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의인이란 말이잖아요 출생 자체가 죄하고 상관없이 출생하셨다 의인이다 라는 거죠 죄하고는 상관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죄의 모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동정류의 몸에서 태어난 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분이 분명하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죄가 없이 사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성전에 사람 쫓아낼 때 막 욕도 하고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엄청 심한 욕도 했잖아요 무슨 욕을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언어 중에서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짐승의 자식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 뭐뭐뭐다 뭐 이러는데 그 개보다 더 악한 게 독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포도주도 마셨잖아요 술 먹는 거 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과연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대답하기 이전에 죄가 뭔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뭐냐?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게 죄잖아요 맞죠?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따라가지 않은 게 죄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신 적이 없다고요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을 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배고파요 지금 굶어 죽겠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한 가지라고요 뭐예요? 밥 먹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걸 사단이 알았잖아요 앞에 보면 사단이 보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떡을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거든요 죄인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요구를 전부 거부했던 겁니다 사단이 말하는 육신의 요구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단이 잠시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또 언제 공격합니까? 계속 육신적인 요구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마태복음 16장 사건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 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 고난당할 거 십자가에 달릴 거 부활할 거를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인을 부인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 못 박히지 마세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때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뭘 생각하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죽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안 죽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 나도 죽기 싫었는데 잘됐다야 그래 우리 같이 오순도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딱 끝냈다면 예수님은 죄인이 됐던 겁니다 그 순간 왜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생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리세인 유대인들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병정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네 자신도 구원 못하냐 네가 진짜 메시하면 당장 내려와서 여기 너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지 않느냐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메시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말을 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가시관 씌우면서 침 뱉고 막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데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집사님 어떠세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장 내려와서 당장 뜯고 내려와서 못 박힌 거 뜯고 내려와서 원수를 갚지 않겠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쓸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내려왔다고요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면서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죄가 없으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는 자다 함께 동정하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자다 겪으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냐 이 시험을 계속 받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선택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선택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왜? 의인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는 의인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한 구원 계획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의인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절대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죄의 모양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입니까? 흠없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또 다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제사의 효력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단번이 영원히 완전히 인생 문제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피는 필요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원제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주간만 되면 자기 스스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가 산 꼭대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달려 죽었는지 몰라 그런 실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목사인데 십자가에 달렸어 그 피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의 피라서 하나님 안 받으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피가 아니라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있으냐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었죠 히브리서 7장에 28절 말씀이죠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제사였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제사장 저 제사장이 할 필요 없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흠 없는 재물이 되셨고 그죠 죄인은 죄 문제 해결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흠 없는 재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재물이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세움받았던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신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되고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림자였던 희생제사 한 번을 제대로 드려도 문제가 해결돼요 이해되십니까? 희생제사를 제대로 드릴 때마다 인간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단을 쌓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증거를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가난으로 올려보내십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임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연합군이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도 318명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요 대단하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죄악의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사람이 유일하게 노아였다고요 그런데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아는 당대의 은이여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를 통해서 그 죄악의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완성된 형체가 없잖아요 완성된 실체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림자의 그 은혜를 잡고도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언제 빠져나옵니까? 400년 노예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언제였어요? 희생제사 피제사 드렸을 때 아닙니까? 어린 양 피제사 드렸을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잖아요 아멘 그림자만 붙들고도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실체되신 그리스도의 이 피의 언약을 잡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피의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죄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은혜와 원약이 아닌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면 신약의 실체를 잡은 저와 여러분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잖아요 그 뒤로도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힘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보통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하면 사실 이런 어두운 방에서는 있잖아요 이런 전등불 하나만 있어도 글씨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등불을 밖으로 갖고 나가서 보세요 이 전등불이 태양빛 앞에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비교 안 됩니다 이거 키나마나 아닙니까? 태양빛과 여러분 이 전등불 빛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라니까요 비교 안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친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참되신 제사장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죄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평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는 여러분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